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거 했어요.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새로 이거를 완전 초기화 시킨 다음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팍팍 튀어나오게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해내는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이런 4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인지 못했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카드의 수가 대략 천 아니 천이랜다. 800 몇 개에요. 근데 넘죠.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운 것도 있으니까 807개의 단어와 문장들 중에 87% 정도를 장기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서로 간에 연관 결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약간 약하긴 해요. 지식적인 게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애초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본인도 지금 신기해 말하면서 듣는데 자기가 했던 것들, 전엔 어려웠던 것들이 되고 있고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기억나고 내가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글만 보고 영작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반이 나온 상태에서 그 위에다 하나하나씩 얹어주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파닉스 부분에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추가한 카드들만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50 몇 개의 카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추가한 카드가 아까 50 몇 개였죠. 58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 3형식이 아니라 이제 3단 변화인데 형용사 3단 변화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give me more money라는 문장이 있었다면 give me more water 이런 식으로 명사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meet 이런 식으로 명사로 변화를 시키다가 time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time to study가 됐단 말이에요. 공부할 시간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time to play, 놀 시간을 더 줘가 되고 그 다음에 time to play games라고 해서 명사의 목적어까지 또 받고 그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more time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주어를 바꿔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얘네가 어디까지 분화되냐면 my sister must know other books to read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죠. 내 동생은 분명 다른 읽을 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까지 갔는데 이런 것들 다 집어 넣어주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수업받는 동안에. 근데 본인이 느낀 게 한 게 있다면 어? 이게 된다고? 나 왜 이게 되지?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고 오늘 수업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약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I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F 발음이 전혀 없었어요. I가 근데 그거 지금 계속 밀어 붙여 가지고는 오늘 F 발음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계속 피로만 발음하던 거 F 만들어줘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 게 이 안키라는 시스템에다가 넣고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잊고 싶어도 잊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그럼 지금부터 학교 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 여기에 넣고 공부하겠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시험 공부할 일도 없고 분명 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안키에다가 그런 것들 카드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 필기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넣고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툭툭툭툭 그냥 돌려보는 그런 상황 나오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